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우리 증시를 보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2495.66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063억을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장 시작을 하면서 2501.83 그러니까 2500포인트 위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장 마감은 2495.66 이렇게 25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2148억 오늘이 1063억을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지난 11월 21일날부터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23일까지 이렇게 매수하는 기간 동안에 4일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지수가 2514.96 그러니까 2400포인트 때에서 2500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매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2500을 이탈을 하는 상황이었죠. 이것이 결국은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한 핵심 투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외국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면 2500을 가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2500 이하로 내려오고. 이것이 지금 보면 또 코스피 차트를 보면 3거래일 연속으로 장 시작은 여기에서 플러스의 상황했다가 결국은 장 마감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했다. 그러니까 장 시작보다도 장 마감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다. 이것이 결국은 그만큼 주가가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여기에서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망장세의 유지가 아마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잠시 주춤주춤.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는 조정의 장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의 장세. 그 이유가 주가가 여기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도 차고 소위 말해서 숨고르기 이런 모습이 또 재현될 수가 있고 특히 코스피 지수는 지난 여기에서 이게 지금이 11월이죠. 12월 24일 이후에 오늘까지 주가가 올라간 것이 9.6%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달 동안에 9.6% 올라온 이게 월간 상승률이에요. 월간 상승률이 9.6%면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욕구가 강해져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매물대 이것이 여기에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SK하이닉스가 2.11%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현대차가 플러스 0.49죠. 네이버가 플러스 0.24. 그러니까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세 종목만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56% 그리고 특히 2차전지 관련주죠.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또 LG화학 그리고 삼성SDI 포스코퓨처에 모두 다 2차전지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가 이렇게 제가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특히 또 2024년도에 AI 때문에 반도체 아니면 다른 거가 갈 수가 없다. 이 반도체가 가야지 주가가 2,600을 넘어서 2,700, 2,800포인트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반도체가 가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이닉스는 그나마 또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 거기에다가 자동차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또 외국인들이 천억씩이나 매도를 했는데 어떤 업종을 매도했나 한번 보자고요. 보니까 전기전자 쪽에서 한 120, 4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매도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전자의 매도가 나왔죠. 또 기계가 941억에 매도네요. 그리고 또 반면에 오늘 보니까 화학계 129억 그리고 또 통신에 123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2,500억 정도 이렇게 매설했는데 전기전자 쪽에 또 이렇게 매수가 반도체죠.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화학이라든가 또 운수장비. 운수장비 그러면 자동차예요. 그리고 또 운수창고 105억 그리고 금융에서 260억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관들은 골고루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기계 쪽에 집중 매도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흐름을 보면 지금 업종별로 하여튼 이게 골고루 올라가는 종목하고 거의 반반 정도로 나뉘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의료정밀이 오늘 1.25%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서비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0.8%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통신이 0.74% 전기가스 유틸리티가 0.84% 그리고 의료정밀이 1.25% 기계가 0.68% 상승이죠. 하락의 의약품이 마이너스 1.14% 그리고 철강금속이 0.97 마이너스 그리고 섬유의복이 마이너스 0.99% 그리고 또 비금속 광물이 0.54%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보면 그렇게 지수대가 하락폭이 크고 이러지도 않았죠. 코스피가 0.04면 그냥 보압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코스피가 350개가 올라갔고 529개 종목이 내려왔어요. 코스피는 좀 이렇게 하락 종목이 좀 많았습니다. 1,085개 종목이 내려왔고 494개 종목이 올라가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피 특징주가 보니까 세뇌기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머티어리얼스. 에코프로 머티어리얼스가 지금 보니까 25.73%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12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12만 원. 에코프로 머티어리얼스. 공모가가 36,200원인데 이거 대비해가지고 3배가 넘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3,42%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보면 개인들이 아주 그냥 에코프로라는 이름만 붙으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2차전지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또 두산 로보틱스. 이게 두산 로보틱스도 한 7.66% 상승을 했네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어리얼스. 이 두 종목이 조금 유달리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쪽에서 보면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상당히 보였어요. 시가총액 보면 에코프로 BME 마이너스 0.82,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0.43, 그리고 포스코 DX 2.28, LNF가 1.52%.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그중에서도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약세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2.98%,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3.38%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HLB가 좀 강세를 보였고, 특히 또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죠. 리노공업하고 HPSB, HPSB가 5.14% 플러스, 그리고 리노공업이 플러스 11.4%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주가 조금 강세를 보였 이런 상황이었죠. 우리 증시가 이렇게 보면 조금 좀 올라오다가 힘이 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 이유가 너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오다 보니까 장세가 이렇게 차익실현의 욕구가 들어오면서 좀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종을 받더라도 일단은 2,500포인트 여기에 저항을 받으면서 2,450포인트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장세. 조종이 오더라도 2,450은 이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동안에 또 보면 미국 쪽에서 여기에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 소위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약화가 됐죠. 이게 우리가 CPI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상승폭이 둔화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팽배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조금 좀 하향 안정화되어가고 있죠. 하향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이렇게 국채금리가 조금 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내려오는 것이 조금 좀 멈칫하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또 관망의 모두 이런 것으로 또 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조종이 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매수의 관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매수의 관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게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꺾이고 있고 그리고 또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이것이 이제 동결이 되죠. 동결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고 있고 12월하고 1월하고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로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죠. 거기에다가 5월부터 내년 5월부터 이게 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걸 인하를 하지 않고 그냥 고금리로 이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은 2024년은 분명히 올해보다는 더 좋은 장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보면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 지금 이게 왜 안 올라갈까 왜 안 올라갈까 이것에 대한 기대는 조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 지수라든가 또 유럽 증시 한번 보죠. 먼저 지난 오늘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0.53%예요. 거기에다가 대만도 마이너스 0.87% 그리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역시 마이너스 0.3% 하라 그랬고 홍콩 항생 홍콩 해치가 각각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6% 하라 그랬어요. 아시아 증시가 전체가 하라 그랬죠. 우리 증시는 그래도 0.04% 이렇게 그 약포 앞 좀 준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 다우하고 S&P500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하락이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혼조세 강세가 아니고 서로 막 섞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S&P500 지수나 모두 이렇게 4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어요. 주간 단위로 따져가지고 4주 연속 상승. 야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뭐 지수가 4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다. 제가 뭐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다우지수 여기서부터 그냥 이게 그 10월 27일부터 그냥 쭉 계속 올라왔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나스닥도 지금 보면은 10월 27일부터 계속 올라왔고 S&P500 지수도 차트를 보면은 10월 27일부터 이게 계속 올라왔어요. 27일 이후에. 그러니까 4주 연속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야 이게 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은 다우가 상승한 것이 1.3%예요. 그리고 또 S&P500 지수 같으면은 이게 1% 이게 1% 정도 올라왔고 나스닥은 뭐 0.9% 이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4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 미국 증시도 4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강세장이에요. 이런 그리고 또 보면은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난 금요일날 있어가지고 한시에 장이 조기 마감을 했지만은 이게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한 것이 자료가 나오고 있죠. 증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나눠져요. 온라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온라인. 온라인이 56억 달러 이 6억 달러의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5.5%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 합쳐가지고 보면은 보니까 뭐 96억 달러. 96억 달러가 이렇게 발생이 돼가지고 매출이 5.7%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40억 달러죠. 그러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도 더 많아요.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한국도 쿠팡이 쿠팡이 지금 뭐 이렇게 그 유통 매출 1위입니다. 뭐 신세계라든가 그다음에 롯데를 넘었어요. 신세계 롯데. 야 대단한 거예요. 아마 쿠팡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쿠팡이 신세계. 옛날에는 뭐 유통 강자 그러면 신세계하고 롯데였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넘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온라인이 56억 달러. 오프라인이 40억 달러.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앉아서 마우스 클릭한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클릭해가지고 주문하는 게 더 맞다는 얘기죠.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블랙프라이델 매출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소매업체들이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월마트. 월마트가 보니까 주가가 0.9%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타깃. 타깃이 미국의 여기에서 소매업체 체인점 0.7%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반면에 기술주들이 0.11% 하락을 하니까 애플이 0.7%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0.11% 하락.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1.3%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역시 하락을 했어요. 1.93% 이렇게 하락. 그러니까 기술 관련주들은 다 이렇게 전체가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유럽증시 지금 시작을 했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선물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먼저 유럽증시를 보면 유럽증시. 유럽증시가 지금 독일.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0.15%. 그리고 영국이 마이너스 0.16%. 프랑스가 마이너스 0.06%. 유로스탁이 마이너스 0.12%. 네덜란드 0.04%. 스페인은 플러스.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대체적으로 일단 주가가 유럽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시아 증시가 하락을 한 상황에서 유럽증시가 전체가 하락이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선물지수 역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의 선물이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0.12%. 그리고 S&P500 선물이 마이너스 0.18%.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15%.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지수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유럽증시 하락을 하는 것을 보면 미국증시가 조금 좀 이렇게 간밤에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 주가 결국은 11월의 마지막 주가 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또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3, 4분기 경제성장률 GDP 발표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PMI 지수 이런 것들의 발표.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증시. 우리 증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조종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조종이 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매수를 해라. 조종시 매수. 매수라는데 어떤 거예요. 반도체. 반도체 없는 분들은 지금 반도체를 사셔야지 괜히 2차전지 이거 2차전지 사셔가지고 이거 들고 앉았다가는 여러분도 오히려 이렇게 고생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내년 2024년도 이거는 반도체 AI 때문에 반도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으면 지금 2.5배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2.5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 투자가 이게 뭐예요. 바로 장비예요. 장비. 장비 관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 관련죠. 보면은 한미반도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이게서 HPSBB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매수를 해가는 게 눌림목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장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잘 따라하면은 월 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뭐 이렇게 올린 거를 보니까 또 KDI 님이 보니까 뭐 500이네요. 500만 원. 11월 달에 500만 원 수익 내셨네요. 어우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이 천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 내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2천만 원 수익 내셨죠. 이게 그리고 또 2천만 원뿐만 아니라 또 여기 그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게끔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하십시오. 지금 보면은 또 이게 이상도 님 같은 경우에 뭐 이게 1,600만 원 11월 달에 1,600만 원 수익을 내셨어요. 지금 이제 71월이 이번 주가 말입니다. 보니까 뭐 500만 원 수익을 내셨네요. 아유 대단하세요. 제 방송 한 3년, 4년만 들으면은 뭐 월 500에서 1천만 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오면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면은 무료방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이게 유튜브예요.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그 카페가 있는데 여기 링크가 돼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거기 링크가 돼 있는 거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들어와요. 클릭하고 들어와서 카페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카페 활동을 조금 하셔야 돼요. 뭐 오자마자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에서 그 천년나랑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분 다 이렇게 그 지금 세상을 떠서 안 계시고 영면을 하셨지만은 천년나랑님 같은 경우에는 85세 이렇게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꾸준하게 불과 뭐 돌아가시기 4개월 전까지 매매를 하시면서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 하시면은 아마 월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익 낸 거를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수익률 올라오셨어요. 뭐 1억을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내셨냐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요거를 확대를 이렇게 그 하면은 이렇게 돼요. 확대. 확대한 거를 보시면은 1억을 가지고 매매하세요. 근데 야 3700만 원의 수익을 내셨어요. 35%입니다. 수익률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매매를 5300만 원 했는데 1400만 원 수익을 내셨어요. 이것도 37%의 수익이에요.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8400만 원의 매매를 하셔가지고 1100만 원의 수익 15%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월 한 달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서 매매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매매 기법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론 경험적 주가 상승 하락 추세 판단 예측 기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매매 기법 이렇게 쭉 올려 놓으셨어요. 한 번 그대로 한 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디 가서 진짜 접할 수 없는 그러한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라 그러면은 실제로 주식으로 매매 번 사람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했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똑같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가 방송을 하는데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게 3시 30분이면 장중 내내 여기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료리딩 유료방송을 하는데 가서 들으면은 한 달에 회비를 88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내야지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유료방송하는 데가 경제 TV예요. 한국경제TV라든가 아니면은 매일경제TV 그리고 또 이토마토 MTN 뭐 이런데 근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하고 SBS, CNBC 여기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은 방송국에다가 88만 원 회비를 결제를 해야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제가 공짜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 방송을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것은 종목을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찍어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기 잡는 법 이거를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방송 가가지고 88만 원에서 이렇게 뭐 110만 원 이렇게 회비를 주고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 여기는 종목 추천밖에 안 합니다. 종목. 종목 추천을 하는데 주로 뭐 하루에 그 두 개에서 세 개씩 해요. 뭐 이러면 한 달에 몇 십 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익 안 납니다. 뭐 한두 종목은 나겠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돈 다 잃고 회비 내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절대 이러지 말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매매 기법 이것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매매 기법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남의 종목이나 받아가지고 수익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와서 잘 배우세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제 무료 방송을 따라하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종목이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익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 영상에서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에 41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 10번 정도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 매매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뭐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이유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로 돈 벌 수가 없습니다. 남의 종목이나 추천받아가지고 그렇게 벌 것 같으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을 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차트를 볼 줄 알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5%만 수익을 냅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재무제표 차트 공부해가지고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해요. 나머지 95% 이분들은 손실이 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 구걸이나 하고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산 종목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손실 보다가 주식시장에서 퇴출 내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패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5% 속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에 재무제표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하면서 하나의 얘기예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이게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해가지고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만 원에 사두면 이게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런데 이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메일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세 매매 이거를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잘하면 한 달에 300에서 한 500만 원 이렇게 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한 500만 원 이렇게 번 걸로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해 놓으세요. 이게 이러면 이게 5배 정도 가면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 500만 원씩 수익 내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장기 투자해서 대박 내고 이런 거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냅니다. 첫째 종목 개수를 줄여라. 종목 개수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50개 10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게 왜 갈 줄 알고 여기저기 그냥 들어보면 이게 절대 수익 안 나요. 이거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종목을 공부해 가지고 새 종목을 딱 샀어요. 1억을 가지고 수익금이 2,20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7,500을 가지고 새 종목을 딱 샀어요. 수익금이 950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을 공부해 가지고 샀어요. 절대 이렇게 많이 개수 많이 하지 말고 알았죠. 그다음에 주식을 살 때도 아무 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와서 바닥 짚고 올라오다가 눌림목이 눌림목에 사셔야 돼요. 눌림목에 살 때도 여기에 보면 CCI라든가 그다음에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잘 잡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노래가락으로 제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엠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카페에 가면 말이에요. 주식성 음원 받고 벨 소리 받으세요. 여기에 주식성이 오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가지고 벨 소리, 알람 소리 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은 월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 지금 보면은 이 종목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국제약품이라고 있어요. 이 종목이 11월 21일, 11월 21일이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21이동 평균선이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눌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26.33%까지 종가가 올라가서 마감을 했어요. 보니까 29.30까지 올라갔네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림목에서 항상 매수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면서 꾸준히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고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천기계. 이렇게 봤을 때 첫째가 뭐예요? 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 자, 여기에서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게 21선이 이렇게 21이동 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1, 2, 눌림목에 매수해라.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눌림목에 매수해라. 눌림목에 매수할 때는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 매수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눌림목에서 하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러한 눌림목에서 살 때 한 번에 사지 말고 세 번에 나누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계속 밀리면 손절.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한 달에 월 여러분들이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랬죠. 이렇게 이중바닥을 형성했을 때 이때 사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다. 이때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계속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올라가다가. 이런 상황에서 화천기계라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한 번 보자고.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PBR, PER. PBR이 3 이상이면 고평가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저평가죠, 3보다 낮으니까. 이거 PER은 10. 10 이상이면 고평가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26이니까 이건 고평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는 거고. 매매는 이런 위치에 왔을 때, 이런 위치에 왔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욕심 안 내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러면서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매매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매매를 해서 반복하시면 지금 아까 제가 500만 원 수익 낸 계좌 이렇게 보여드렸죠. 여기에 보면 KDI님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500만 원 이렇게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반복하면 어느 누구나 초보자들도, 가정주부도 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도대체 화천기계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공작기계를 전문으로 만드는 공작기계 생산하는 업체네요. CNC 공작기계 내수 판매를 하고 현대 기아차의 실린더 블럭을 가공 납품하는 이런 회사네요. 기교회사예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봅시다. 재무재표를 보니까 일단은 매출이 1,300억, 1,700억, 1,800억 이렇게. 그다음에 또 영업이익 적자에서 13억, 13억 이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쭉 내려와서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자기자본 수익률을 한번 보죠. 영업이익률이 0.68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기계업종이 굉장히 힘든구나. 그다음에 또 0.68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자기자본 수익률 2.8% 이 정도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계업종이 이렇구나. 일단 알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PBR, 주가순 자산비율. 이거는 주가가 4,220원입니다.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 BP에서 한 주당 자산가치 5,976원, 5,976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0. 이게 한번 나눠보죠. 4,220 나누기 5,976 이렇게 나누니까 0.7 정도가 나오네. 0.7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저평가가 돼 있죠. 자산 대비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PER, 이거는 주가가 4,22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EPS 한 주당 벌어뜨리는 돈 162, 162 이렇게 나누면 4,220 나누기 162 하니까 26 정도가 나오네. 26 정도. 이거는 고평가인데. 이게 2022년도 거예요. 2023년도에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결산은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영업이익도 일단 마이너스 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우리는 이 회사가 이런 회사고 재무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장기로 투자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적당선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전 매매. 우리가 실전 투자죠. 실전 매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다. 이렇게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여기서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종목 골라가지고 자기의 매매 방법 제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매매하는 게 실전 매매예요. 여기에서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실 매매를 합니다. 3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에 나누라고 그랬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나누는데 1차는 40%, 4, 3, 2, 1, 200만 원. 그다음에 2차는 30%, 3, 3원구 900만 원. 그다음에 3차도 역시 30%, 3, 3, 9, 900만 원.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 원을 샀어요.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땡겨 올립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한 번에 절대 사지 마세요.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데 한 번에 다 사면 안 돼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왔을 때는 손실이 커가지고 손절도 못한다고. 대개 한 번에 사는 사람들은 초보자는 하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은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렇게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1차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내려왔다. 그럼 2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2차 매수 900만 원 했어요. 2차 매수하고 또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5%. 그럼 여기서 3차 매수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30%씩.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가능성이 어떻게 몇 퍼센트라고 하세요? 85%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라오면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략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그럼 이 15%는 이건 뭐냐. 이게 주가가 내려올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5%.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손절하고 나오시면 돼요. 손절. 욕심내지 말고 손절하고 나오세요. 괜히 이거 기다렸다가는 소위 말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묶여서 여기에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이렇게 눌림목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 안 사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서 합니다. 눌림목에서 살 때도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였는데 밀리면 손절.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예요. 위험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수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꼭 하세요.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수익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한번 찾아가서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에요. 인터플렉스도 여기에서 보면 주가가 계속 내려왔죠. 이제 여기에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림목. 눌림목에 보면 CCI9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요. 눌림목의 그러한 상황.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여기 보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과매도 구간. 이게 주가가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주가가 21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21선의 지지를 두 번씩이나 받고 있어요. 이런 위치에서 이게 매수 포인트다. 세 번의 분할 매수. 이거는 꼭 과매도 구간에 현재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눌림목에서 소위 21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면 꾸준하게 평생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수익 많이 내시고 지금은 조금 조정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매수 오히려 조정 시 매수로 대응을 하되 반도체 관련 중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라는 것이 훨씬 수익 내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